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18편, 몽골의 친조 압력에 굴복한 고려 원종 극본 이상납, 연출 임종성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 원종 즉위년인 1260년 8월 몽골 쿠빌라의 황제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태부 소경 장계열과 장군 신윤화가 몽골로부터 귀국했는데 고려사 절여에 따르면 장계열 등이 귀국 인사를 하자 쿠빌라의가 고려사신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즉위한 뒤에 너희 나라 고려가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예를 표하였으니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몽골의 조회를 하는 나라가 80여 개구인데 짐이 사신을 고려만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봤는가 옷과 비단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으니 받아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1260년은 고려 원종의 즉위년이기도 하면서 몽골의 쿠빌라이가 대칸의 지위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른 원년이기도 합니다 물론 쿠빌라이의 경우 이 당시 동생인 아릭북해와 치열한 황의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어쨌거나 쿠빌라이가 호기롭게 한 말 중에 몽골 황실에 조회를 하는 나라가 80여 개국에 이른다 이러한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그 나라들의 단위나 성격이 모호할 뿐더러 또한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당시 몽골 제국이 어느 정도의 기세를 떨치고 있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제 창칼을 내려놓고 강화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고려 원종이 풀어야 할 과제가 녹록치 않았겠죠 장계열 등이 귀국하고 난 얼마 뒤에는 역시 몽골의 사신으로 파견됐던 왕족 영안공 왕희가 돌아옵니다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 짐이 보낸 표문을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게 잘 전달하였느냐 예, 폐하 폐하의 조서를 전달하고 알아듣게 설명했사옵니다 자, 잠깐 여기에서 고려 왕족인 영안공 왕희가 쿠빌라이에게 가져갔던 원종의 표문은 그 분량이 너무 길어서 모두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몽골 측이 고려에 가장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었던 출륙환도, 즉 강화도에서 나와서 도읍을 옛 서울인 개경으로 옮기는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몽골 황제께서는 우리가 바다로 나가서 육지에 자리 잡을 것을 요구하면서 사신까지 보내 확인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옛 서울인 개성은 30여 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황폐한 채로 남아있었으니 아무리 힘을 다해서 정리하고 새로 꾸민다 한들 어찌 하루 이틀에 될 일이겠습니까 이곳을 왕래한 적 있는 귀국의 관리들도 살펴보았거니와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인 고로 이런 형편이니까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라고 너무 급하게 닥달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얘기죠 그래, 몽골 황제 쿠빌라이로부터는 어떤 답을 가지고 왔느냐 우선 이번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고쳐서 새로이 세웠다 했습니다 금년 5월 19일을 중통원년이라 했으니 우리 고려에서도 국내에 널리 보고하라 했으며 연호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지미 보낸 표문에 대해서 쿠빌라이가 어떤 답을 적어 보냈는지 이때 쿠빌라이가 고려 원종에게 보낸 조서 중에서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관은 본국의 풍속을 따라서 모두 고치지 말 것이며 사신은 조정에서 보내는 것 이외에는 모두 금할 것이다 그리고 옛사울인 개경으로 환도하는 문제는 완급을 헤아려서 시행하도록 하라 고려에 남아있는 몽골군은 가을까지 철수할 것을 약속할 것이며 본래 배치했던 다루가치들은 모두 몽골로 귀환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의 의관은 본국의 풍속을 존중할 테니 고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불개토풍의 원칙 우리 쪽에서는 이걸 세조구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이나 이거는 몽골의 방식을 따르되 풍속 전통은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이런 원칙은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왕점이 쿠빌라이를 만났을 때부터 천명된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왕위가 가져온 조서에 반영된 것인데 김광철 교수는 비록 고려가 몽골에 항복을 했다고는 하나 몽골이 고려의 풍속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불개토풍 등의 내용 등은 원종이 태자 시절 몽골에 방문했을 때 이미 쿠빌라이에게 천명을 해서 다짐을 받았던 사항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의관 등의 풍속을 유지해도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고려의 왕실과 제도를 인정해서 그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글쎄요 쿠빌라이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그런데 왕위가 가지고 온 쿠빌라이의 조서에는 고려의 풍습을 존중하겠다는 불개토풍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줄기차게 다그치고 압박해오던 개경으로의 환도 문제도 그 시기를 원종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고려에 남아있는 몽골의 군사들이나 다루가치들도 모두 불러들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몽골 황제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고려에게 시혜를 베푼 것일까요 김광철 교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려에 대해서만 이런 것인가 어떻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가 그에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조구가 집권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전략이 고려가 모델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다 지금의 베트남 지역인 안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불개토풍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고려와의 관계에서 그런 모델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세르코빌라 정권의 대외 전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려를 특별 대우에서가 아니라 이 시기 몽골 제국의 대외 지배 전략이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참고로 제야 사학자 이이화는 한길사판 한국사에서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즈음 몽골에서는 한지파의 정책에 따라 초기화는 장복지역에 대한 통치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중국식의 법제로서 주변을 다스린다는 간접 지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장복지역의 풍속과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유목민족인 몽골이 중국, 유럽 등 무명한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계관을 넓힌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원종 3년 12월 몽골에 갔던 낭중 고예가 몽골 황제 쿠빌라이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조서를 보면 쿠빌라이는 2년 전에 영안공 왕희가 가져왔던 조서에서와는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나는 고려왕 그대가 내게 한 말이면 들어주지 않은 게 없었다 본국의 의관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주둔한 군사를 철수한다는 것 고려의 포를 돌려보내주는 것 내가 들어준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는 진실하지 못하고 매양 나를 속이려고만 한다 자, 대체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하다는 것일까요? 지난번에 그대 나라의 진귀한 세대를 바치라고 요구하였는데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근래에 좋은 구리를 보내라 요구하였더니 또 다른 말로 핑계만 대고 있다 이런 작은 일도 어기는 파느니 어찌 대의를 위해 절개를 지킬 것이라 보증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진귀한 세란 한자로 요자라고 표기하는 샘의 암컷을 읽었습니다 즉, 꽝 잡는 매를 말하는 것이죠 고려사 세가편을 보면 석 달 전에 고려의 원종은 고예가 몽골 사절단과 함께 몽골로 떠날 때 매와 구리를 요구대로 다 바치지 못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월에 왕이 몽골 사신들을 교회에서 전송하였다 예분왕 중 고예를 몽골에 보내면서 세메 스무 마리와 좋은 구리 612군을 보내면서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세메라는 것은 계절에 맞춰서 제때에 붙잡아다가 기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동, 즉 좋은 구리를 2만 근이나 보내라 했는데 몽골 사신들에게 물어보니 그것이 노세를 보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압록강 이남에서는 노세가 산출되지 않고 중국에서 사오는 것이라서 그러나 매나 구리를 보내라는 것은 부체적인 문제고 쿠빌라이가 조서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이른바 육사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사란 글자 그대로 6가지 일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복 한 지역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보내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복된 지역의 인구 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 호적을 바쳐라는 것이 있고 몽골 군과 관리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행정을 해야 되니까 역참을 설치하라 그 다음에 이후 몽골 조정에서 주도하는 정복전쟁이 있을 경우 그걸 지원을 하는 것이 제휴국들의 여러 주변 지역들의 의무이니까 군사를 보내고 양식을 내라 그 다음에 정복된 지역의 재반 업무를 담당할 다루가치 같은 지방관들을 수용을 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육사이긴 한데 지역별로 조금씩 변동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고려에만 특별하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몽골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그 여섯 가지를 이행하도록 공통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렇다면 쿠빌라이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고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김광철, 이강한 두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조군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호적을 작성해서 보내게 하는 문제는 이 국가 내의 중요한 정보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되고 또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말이죠 이게 고려로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렇게 육사에 요구를 해오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역참여 설치와 같은 것은 일정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외 문제는 그 이행 시기를 늦추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외교적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일단 인질 부분은 수락을 해가지고 일단 태자들이 가서 몇 년 동안 수비를 하거나 또 이제 관료 자재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참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역참들을 정비하거나 이제 없던 지역에 새로 만들거나 나머지 부분들은 군사와 군량을 내라는 것은 사실 당시 고려선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랜 전쟁 때문에 모든 군대 조치 자체가 붕괴를 하고 군량은 더더욱 낼 것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호적과 관련된 요구사항도 사실 뭐 이거를 국가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육사 중에서 호적을 제출하라는 문제와 군사를 보내라는 조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양국 간의 끊임없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고려에서 몽골로 투항해 갔다가 몽골이 고려를 침공할 때 몽골 군사를 이끌고 고려 침공의 향도 역할을 했던 홍보건과 고려 왕실 출신으로 몽골의 인질로 잡혀갔다가 역시 몽골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영령공 왕준에 관한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죠 홍보건은 몽골로 넘어간 고려인들을 다스리는 총관 직책을 수행했는데 그러한 홍보건이 몽골 황족 출신인 왕준의 부인 때문에 그만 척살당하고 말죠 이때부터 홍보건의 아들 홍다구가 영령공 왕준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홍보건의 여러 자식들은 아비의 죽음을 유한으로 여기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왕준을 모함하였다 어느 날 홍보건의 아들 홍다구가 몽골 황제에게 이렇게 꾸며서 일러바쳤다 황제 폐하하 기니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너는 죽은 홍보건 총관의 아들 홍다구가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헌데 짐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차마 아뢰옵기가 주저되오나 고려왕실 출신인 영령공 왕준에 관한 말씀이옵니다 그자의 거만한 언행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사옵니다 영령공이 뭐라 하였다는 말이냐 영령공은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하고 다녀옵니다 이곳 몽골 황실의 진금태자는 벼슬이 종일품 중서령이 아닌가 나도 고려왕실에 있을 적에 같은 종일품인 상서령이었으니 벼슬의 품질이 진금태자와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알아서 모시도록 하라 알겠느냐 왕준 그 사람이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사옵니다 뭐라 이런 고얀자를 봤나 내 당장에 왕준 그자가 거느리고 있는 병마를 모두 빼앗아서 홍다구 너에게 줄 것이다 황궁하옵니다 황제 폐하 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원투한 요한을 씻어주시옵소서 음 알겠느니라 네 아비 홍복원을 지미바야우로 중용하고자 했는데 형벌을 잘못 적용해 목숨을 빼앗았다 기왕에 잘못된 것을 이제 와서 어찌하겠느냐 아들인 너에게 혜택을 주므로써 달래줄까 하노라 지금부터 홍다구 너를 아비의 관직이었던 총관대로 임명할 것이니 우리 몽군에 투항해온 고려의 군민들을 관할하도록 하라 백골 난망이옵니다 황제 폐하 충성을 다해 폐하를 모시겠사옵니다 홍다구하고 그 아들들이 보기에 당연히 고려 왕실 어른이었던 영영웅 왕준이 홍복원의 척사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원한을 깊이 품게 된 거죠 그 전부터 고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그리고 이제 원 조정 쪽에서도 이제 이 요동 지역의 고려 국민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홍복원이 덜컥 죽어버렸으니까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다구가 이후 아버지의 그 직임을 고스란히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물려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고려와의 모든 교섭도 이제 상당 부분 전담을 하게 되는데 또 산마다 고려 정부를 고탕 먹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김광철 교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왕주는 몽고의 고려 침략에 향도 역할도 하고 또 침략에 참여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몽고 입장에서 보면 공을 세무로 해서 몽고 쪽에서는 상당히 지위가 상승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홍복원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요심지역 여기에 대한 관할권을 이왕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왕준이 그동안 세웠던 공을 내세워서 고려에서 투항해온 주민들과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요동 심양지역의 관할권을 차지하려고 하자 영영공 왕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홍복원의 아들 홍다구가 그 주도권 다툼에 가세하게 됐으며 홍다구가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참소를 해가지고 왕준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복수 그걸 넘어서서 이 세조대의 요동 심양 정책 이걸 이제 홍복원 일가나 왕준 어느 쪽에 한 대 집중시키지 않고 분할하면서 견제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상당히 여기에게 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요동지역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세조 즉 쿠빌라이는 1차적으로 홍다구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잇게 했다가 나중에는 요동지역을 분할해서 왕준에게도 절반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에게 충성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어찌됐든 이때 쿠빌라이로부터 복권돼서 신임을 받은 홍다구는 이후 고려에게 해가 되는 짓을 저지르는데 거침이 없게 됩니다 1263년에 해당하는 원종 4년조의 고려사 기사를 보면 한동안 뜸하던 일본 관련 기사가 비중있게 올라 있습니다 대왕 폐하 남해안에 외구가 나타나 노략질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사옵니다 외구가 남해안 어디에 나타나서 노략질을 했단 것이오 금주 관내인 웅신현의 물도에 침입을 했는데 여러 고울의 공남물 수송선을 약탈해 갔다 하옵니다 우리가 비록 강한 군사를 앞세운 몽골로부터는 이런저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나 바다 건너 외구에게까지 침탈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찌했으면 좋은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조정에서 별초군을 파견하여 응징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약탈을 하고 도망쳐버리고 없는 도적들을 어떻게 응징한단 말이오 남해안에 출몰하는 외구들이 어디서 건너오는지 추적을 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응징을 해야지요 그럴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하귀 사절단을 보내서 외구들이 우리나라에 출몰해서 약탈을 자행하지 못하게 단속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통첨을 해야 할 것이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 위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국하고 차국의 배가 상대 나라의 어촌에 침략하는 것을 어미 금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일본 정부에 사람을 보내 항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는 사절단은 대관서승 홍조와 첨사부 녹사 곽왕부에게 인솔하도록 할 것이오 앞에서 외구들이 금주 관내의 웅신현에 있는 물도라는 섬에 출연해서 공남물 운송하는 배를 약탈했다고 했는데요 금주는 지금의 김해인데 그 일대를 아우르는 광역행정구역의 명칭이고 웅신현은 지금의 창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창원이 금주, 즉 김해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까지의 고려와 일본의 교류는 어떠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을까요? 이강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1세기 정도가 일본과 고려의 관계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것 같은데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송하고 직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경유할 계기 같은 것이 적어지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의 방문이라든가 네투 같은 게 급감을 하게 되었는데 13세기 초에 간헐적이고도 파상적으로 외구 침공 기사가 구체적으로는 1220년대에 몇 번 발견되고 이후 1260년대에 그런 외구들의 고려 침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재개돼 노니까 그것을 좀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기사입니다 드디어 외구의 남해안 침탈 행위를 따지기 위한 사절단이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들이 일본 정부에 통첩하기 위해서 지참했던 천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면서 사귄 이래로 해마다 한 차례씩만 진봉하기로 했고 배는 두 척을 초과하지 말 것이며 다른 배가 다른 일을 빙자하여 우리 바닷가의 촌락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엄하게 징계하고 금지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소 그런데 금년봄에 귀국의 배 한 척이 웅신현의 물도에 들어와서 백성의 재산을 탈취해 갔으니 노략질한 물건을 찾아서 돌려보내도록 하시오 이때까지도 일본 열도는 가마쿠라 막푸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북쪽의 호조시 세력이 정권을 통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종이 일본에 보낸 천문의 내용을 보면 고려와 일본 양국 간에 1년에 한 차례씩만 사신 왕래를 하기로 정해놓았고 오가는 배도 두 척으로 한정해 놓은 것으로 봐서 두 나라의 교류가 썩 활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무인 집권기에서 이 시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본 정부와 외교, 교류관계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진복무역관계, 경제교류가 드문드문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표류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표류민의 처리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들 그래서 그 정도에 머물고 있고 적극적인 외교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종 4년에 해당하는 이해에도 일본 선박의 표류 관련 기사가 눈에 띕니다 6월에 일본 사람 560여 명이 송나라로부터 바람에 밀려와서 군산도, 추자도 등의 섬에 닿았다 왕이 전라도 안찰사에 명하여 배와 양식을 갖추어 그 나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가을 7월에는 일본 상선이 바람에 밀려서 귀주의 애도에 이르니 양식을 주어 호송하도록 명하였다 송나라로부터 560여 명이나 되는 일본인이 한꺼번에 추자도 등지로 표류해왔다고 하니 당시 일본과 송나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이 시기부터 고려의 남해안에 외구가 자주 출몰하게 된 데에는 일본 조정 내부에서 무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권력 다툼이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승구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무사들 간의 전면적인 대결을 벌였던 그런 난이 있었는데 그때 패배한 세력들이 토지를 몰수당하고 이러면서 생계조차도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소위 일본의 세토 내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 무사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해상 약탈 행위를 했지 않았냐 그런 해상 약탈 행위가 경남 연안지역까지 밀어닥치면서 외구의 형태로 출몰하게 된 것이다 그 해 8월 일본에 파견됐던 홍저 일행이 돌아오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홍저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해적을 끝까지 추궁해보니 대마도에 있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쌀 스무 섬과 말먹이 서른 섬 그리고 쇠가죽 이른벌을 받아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비록 고려 조정이 몽골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일본 정부나 외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종 5년 5월 몽골에서 관인 호도와 다을자 그리고 예부원회랑 조태, 강화상 등을 파견해왔다 나는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고려국 왕을 만나러 온 몽골 사신이오 어서 오시오 원로에 고생이 많으셨소 황제 폐하의 조서를 가지고 왔으니 고려의 왕께서는 예를 갖추어 받도록 하시오 원종은 대관전에서 몽골 사신으로부터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보낸 국서를 받아보았는데 조서에 담긴 내용이 전에 없이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조근을 아는 것은 제후가 취해야 할 중대한 예절이다 잠깐, 여기에서 조근은 신하가 임금을 뵙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후국의 왕인 고려의 원종은 당연히 황제인 쿠빌라이의 신하라는 얘기죠 계속 들어볼까요? 내가 나라의 큰 사업을 물려받은 지 이제 5년째가 됐다 그런데 그동안 정벌에 힘쓰느라 조회를 받을 겨를이 없었다 근저에 서북 지역의 여러 왕들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몽골의 귀순화였다 금년에는 각 지역의 왕공들과 지방광들이 모두 개평부에 모여 조회를 하게 되었으니 고려왕 당신도 마땅히 역말을 타고 와서 조군의 예를 거행하는데 지체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드디어 쿠빌라이가 고려의 왕인 원종에게 직접 몽골로 찾아와서 조회를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물론 원종은 태자 시절에 몽골에 찾아가서 쿠빌라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태자로서 간 것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국왕 자격으로 몽골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겠죠 몽골 황제로부터 고려 국왕이 직접 와서 조회하라는 통첩을 받았으니 고려 조정에서는 당연히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겠죠 논란의 중심에선 대표적인 두 사람은 무인 집정자 김준과 평장사 이장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김준은 고려왕 원종이 결코 몽골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이장용은 쿠빌라이의 명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국왕의 입조라는 것은 항상 민감한 주제일 수 밖에 없어가지고 김준 같은 경우는 국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입조를 반대를 하고 이장용 같은 경우는 강화를 가능케 한 것도 국왕의 입조였고 뭔가 황제가 부르는데 안 가는 것은 그렇다 해서 천동을 하게 되거든요 김준 같은 경우는 원종의 안전을 염려한 것이 입조를 반대한 유일한 원인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예컨대 원종이 집권 5년 차인데 원에 들어가서 몽골 황제와 여러 사안을 처결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확고한 고려의 지도자로 위상이 안정화되었을 경우에 무신들의 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테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꺼려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왕자나 태자도 아니고 대왕 폐하께 친조를 하라는 몽골 황제의 통첩을 우리가 그대로 받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김공의 말에 찬동합니다 폐하께서 몽골까지 가서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폐하가 몽골까지 별탈 없이 다녀오시리라는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놈들은 우리 폐하를 안전하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반대하시겠다 이 말씀이오 폐하가 몽골 황제의 조서를 무시해버렸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사태를 생각해봤습니까 무슨 사태가 일어난다는 말이오 대왕 폐하께서 몽골에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몽골과 화친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몽골과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길 것이에요 몽골과 틈이 벌어진 게 어디 어제오늘 일이오 폐하께서 조회를 가지 않으면 사단이 생길 것이란 말이오 무슨 사단이 생길 것인지 모르겠소 또다시 전쟁이 날 것이란 말이오 그럼 평장사에게 물어봅시다 폐하께서 몽골 황제의 초청에 응해서 몽골로 갔다가 폐하의 신변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 어찌할 것이오 나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소 변고가 생기면 평장사께서 어찌 책임을 지겠냐고 묻지 않소 만일 무슨 사고가 생긴다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까지 모두 죽인다 해도 달게 감수하겠소 나 역시 폐하를 수행해 함께 몽골에 갈 것이오 고려사에는 원종의 몽골 친조에 대해 김준을 비롯해 모두가 반대하고 나섰으나 평장사 이장용만이 홀로 왕의 친조를 주장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친조를 반대함으로 해서 김지은이 고려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위상 확보 이것도 상당히 그런 주장 속에는 내재해 있다고 봐집니다 우강 친조문지는 국내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자기에게 모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장용의 입장은 현실적인 입장이죠 친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밖에 없는 이전에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결국 이장용의 주장이 관철돼서 고려 원종의 몽골 친조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대몽골 외교에 있어서 이장용이 고군분투에 가까운 활약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죠 이장용의 자는 현보이고 처음 이름은 이인기였는데 중서령 이자연의 육대손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경인데 청렴하고 검소하며 무력이 적은 사람이었으며 경서와 역사에 정통했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결단성이 강했으며 벼슬은 추밀원사까지 지냈다 이장용은 고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고 사경사록으로 임명됐다가 중앙으로 들어와 교설한 겸직사관으로 있었다 여러 번 벼슬에 올라서 원종원년의 참지정사가 되었고 이어서 중서시랑평장사로 승진하였다 이장용이 나중에 몽골과의 외교관계에서 어떠한 활약을 보이는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죠 어쨌든 비록 국왕의 몽골 친조가 결정되기는 했지만 국왕의 친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원종으로서도 몽골을 향해서 쉽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원종은 몽골의 사신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문을 쿠빌라이에게 보냅니다 지난번 태자 시절에 서로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에 내가 황제에게 말하기를 일단 물러갔다가 전란으로 흩어진 쇠잔한 백성들을 거둔 뒤에 출력환도 하여 안정을 찾게 되면 다시 조회할 것이라 하였소 황제의 밝으신 훈계를 공손히 받고 돌아와 나라의 사정을 살펴본 즉 평난과 흉년과 역질이 서로 겹쳐서 덮친 지가 30년이나 돼서 백성들은 모두 죽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산으로 떠들고 바다로 떠다니는 남은 백성들을 어찌 4, 5년 동안 다 불러 모을 수 있었겠소 이제 황제의 부름을 받았으니 즉시 몽골로의 조회길에 올라야 마땅할 것이오 허나 폐백을 마련하고 행장을 꾸리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 먼 여행길과 혹독한 더위를 약한 내 몸이 감내할 바가 못되니 서늘한 시절을 기다렸다가 조회를 하려고 하오 그러니까 가기는 갈 것인데 당장 갈 처지가 아니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몽골의 조회를 하러 가겠노라고 통보를 보내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하면 가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노심초사하는 원종의 모습이 고려사의 군데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어느 날 중랑장 백승현이 원종을 찾아옵니다 이 백승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참이나 점술에 능한 술사입니다 그래 무슨 일로 짐을 찾아왔는가 배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짐의 근심은 너무 크고 깊어서 덜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배하 몽골 친조를 피할 방도가 있사옵니다 뭐라? 몽골에 조회를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 했는가? 그러하옵니다 그 방도가 무엇인지 속히 알아도록 하라 예, 배하 우선 참성단에 제사를 지내시옵소서 참성단에 가서 제사를 올리라 그러면 몽골 조회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제사 한 번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사옵니까? 그럼 또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서 가골은 임시로 지은 대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성단에 제사를 지내고 신리동에다 가골을 짓고 또한 법회를 열어서 부처에게 빌어라 이러한 얘기죠 흠, 말한대로 모두 이행을 하면 어찌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시면 몽골의 친이 조회하러 가시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으려니와 우리 고려가 변해서 황제국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줄지어 조회를 하러 올 것이옵니다 자, 이쯤 되면 임금이 버럭화를 내면서 어디에서 그런 황당한 사술로 국왕을 능멸하려 하느냐 호통을 칠 법도 한데 고려의 원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백승현의 말을 믿고서 대장군 조문주, 장군 송송예, 중랑장 백승현 등에게 명하여 가골을 창건하게 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예부시랑 김괴가 우복이야 박송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전에 고종 임금께서 살아계실 때 백승현이 어찌했나? 혈구사는 흉한 살인데 백승현은 대일왕이 항상 머무는 곳 운운하면서 고종 임금께 아뢰해서 크게 불사를 열고 임금의 의대를 봉환하지 않았던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고종 임금께서 승하하신 것을 잊지 않았겠지? 이제 또 감히 뜬 소문을 만들어서 가골을 창건하라고 폐하께 청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공은 이 일을 금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박송비가 무인집장자 김준에게 고하였으나 이미 김준 역시 백승현의 말에 혹해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한 김괴를 베어 죽이려다가 그만두었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고려 국왕을 직접 오라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 힘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고려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이 재설정하는 함의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안 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인데 다만 백승현의 주장과 가골 창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걸 하면 안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시간도 벌고 명분도 쌓고 몽골한테도 간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골을 짓고 참성단의 제의를 지내고 하면 정말로 몽골에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원종이 믿었다기보다는 몽골 친조를 미룰 명분을 찾기 위해서 백승현의 그 말에 따랐을 것이다 이광환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원종의 이러한 행동은 다분히 무신집정자인 김준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회나 활동들이 보면 전부 뭐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왕실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권이 어떤 존엄성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친주에 대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무인집정자 김준을 견제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을 벌임으로 해서 구강한 채로 여론을 결집시키고 왕권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 해서 혹시 친주길에 나선 이후에 김준을 중동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종의 실제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김준이 우려했던 것처럼 고려의 국왕이 몽골의 친조를 하러 가게 된다면 신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을까요? 출관도 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서 좀 밝아지 못하겠다 또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어렵다 이렇게 호출 3원대에는 원종 자신이 친조를 늦춘다라기보다도 아마 친조 반대 세력들의 입장들을 좀 무마하면서 시간 벌기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보아지고 물론 신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장용의 발언 속에서도 보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면 어찌됐든 이제 원종의 몽골 친조는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종 5년 7월 배하, 몽골에서 왔던 사신 타을자와 조태 등이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고 길을 떠나 싸운데 압록강을 건너지는 않고 대부영에 머물고 있다 하옵니다 그 자들이 어째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대왕 배하를 기다리는 것이옵니다 배하께서 몽골 황실 친조를 위해 행찰하시면 그들이 배하를 맞이하여 안내하려는 것이옵니다 음, 알겠소 몽골 사신들이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원종의 행찰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으니 원종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이 몽골 친조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원종 5년 8월 경들은 들으시오 참지정사 김준에게 교정별감의 직을 제수하여 국가의 비위를 규찰하게 할 것이오 그리고 김준은 우리 선왕을 섬겨 권신을 베어 죽이고 정사를 왕실에 복귀시켰을 뿐 아니라 과인으로 하여금 종묘 사직을 이어받게 하였으니 특수한 은전으로 보답하려고 하오 김준을 후로 봉하고 그를 위하여 불을 세울 것이니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시오 원종은 머지않아 조회차 몽골로의 행찰을 앞두고 있는 터에 무인집정자 김준에게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 김준은 최씨 무인정권 시절의 최우나 최양처럼 무소불위의 1인 지배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김준의 권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종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한 직위를 제수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강한 김광철 두 교수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김준이 당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그 권한이 막강해진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김준이 이렇게 굉장히 소위 뜨게 된 것은 최씨 집권의 마지막 집정되었던 최우를 죽였기 때문이거든요 최우를 죽이고 왕정을 고려 국왕한테 돌려주었다 이것이 가장 큰 명분이었고 그 명분의 연장선상에서 책봉도 해주고 부도 세워준 거였기 때문에 김준의 경우 현상적으로는 군세력과 정치적 권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무신 집권 당시 무신들이 느리고 있던 위상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무신 정권은 끝났다 현재 그런 식의 분위기 하에서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을 따름이어서 권한이 막강했다고만 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제약도 존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씨 정권 시절의 최후의 지위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정이 원나라에 입조하는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봐야 되는데 아마 국왕 친정은 당시에 집정자인 김준 세력하고의 타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준의 지위를 상징적으로나마 이렇게 격상시켜주는 것 이 격상시켜주더라도 원정으로서는 얼마든지 제어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원정은 몽골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비감어린 모습으로 교지를 내립니다 덕이 부족한 내가 삼한 땅의 임금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한 지 이미 다섯 해가 됐다 이번에 국가와 만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 장차 말리나 떨어진 먼 곳으로 친히 몽골의 황제를 만나러 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 응당 특별한 은혜가 전국에 깊고도 넓게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7월 21일 새벽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 가운데서 참형, 교형, 도형, 유형 이외의 죄수들은 모두 용서할 것이니 사면하도록 하라 그리고 다음 달인 8월 강화도 북단의 복우인 제포 대왕 폐하 대왕 폐하 짐은 이제 몽골로 출발하여 몽골 황실에 조회를 하고 돌아올 것이오 대왕 폐하 이곳은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다녀오시옵소서 삼지정사 김주는 이 길로 먼저 서울로 돌아가서 나랏 일을 쟁기도록 하시오 예, 대왕 폐하 폐하 갈 길이 머니 서둘러 배에 오르셔야 하옵니다 알겠소 갑시다 자, 해를 띄워라 드디어 원종은 몽골의 조회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그동안 고구려와 파래, 백제, 신라, 가야, 후삼국 등의 건국에서부터 멸망까지 우리의 고대사를 편년순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그 어떤 나라의 왕도 중국의 왕조에게 직접 찾아가서 친히 조회를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려의 원종이 몽골 황제 쿠빌라이를 직접 찾아가서 조회를 하는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왕 친조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개될 고려와 몽골 간의 관계는 가령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우리 고대 국가들과 수나라 혹은 당나라 같은 중국의 왕조들 사이에 맺어졌던 조공책봉 관계와는 그 성격이 또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즘 많이 쓰는 용어지만 사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조공책봉 관계가 형식적 사대주의라고 굳이 명명해본다면 국왕이 친조로 하게 되는 상황은 그런 형식적인 사대 관계가 이를테면 실질적인 사대 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중국을 당시 동아시아 사회의 중심으로 인식한 한반도인들의 시각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공책봉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국왕의 친조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절이지 파견이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왕 친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후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를 통상이 있어왔던 조공책봉 관계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후 원종 5년의 입조는 그야말로 원제국 지배질서 내에 고려가 깊숙이 편입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다 고대 국가 시기에 우리와 중국 왕조 간에 성립했던 조공책봉 관계 때보다 몽골의 간섭이 훨씬 더 강하고 직접적이어서 고려가 몽골 제국의 지배질서 속으로 깊숙이 편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몽골 황제 쿠빌라인은 얼마 뒤에 원나라를 건국해 원나라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이후의 시기를 우리 학계에서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라 해서 원간섭기라고 부릅니다 원의 간섭을 받긴 했지만 국가로서의 자주성은 유지했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이 용어를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8편 몽골의 친조 압력에 굴복한 고려 원중 이상나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